제주 유채꿀 한라봉청 오늘의 마지막 사연은 익명사연입니다. 면접 장르에요. 저는 면접을 싫어합니다. 살면서 경험했던 짜증나는 순간을 꼽으라면 아마도 취업 면접을 높은 순위에 올려놓을 것만 같습니다. 무거우면서도 가식적인 분위기도 마음에 안 들고 면접관에게 지고 들어가는 것 같은 심리적 압박감도 상당하죠. 물론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기고 들어가는 연습을 하는 게 또 그것의 스릴이기도 한데 모두가 그렇게 그 물결에 올라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면접을 받던 날이면 피곤함에 곧장 집으로 돌아와 그대로 잠을 청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면접을 참 못 보는 편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는 기본이고 횡설, 수설, 묵묵부답 등 면접 도중에 뛰쳐나가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횡설, 수설은 이해가 가는데 고추장 얘기하셨나요? 묵묵부답은 보통 면접에서 묵묵부답은 거의 없지 않나요? 묵묵부답은 말 그대로 아무리 얘기해도 대답을 안 하는 건데 머뭇거릴 수는 있지만 대답을 안 한다. 입이 차마 떨어지지 않는다까지는 이해갑니다만은. 이에 대한 자책과 자성의 시간을 가진 뒤에도 막상 면접만 들어가면 막막함에 죽을 순이 환장할 노릇이었죠. 아이러니한 건 면접의 잼병일수록 면접을 더 많이 봐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 명문입니다. 덕분에 숱한 탈락을 겪으며 원치 않는 면접 경험들을 쌓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대기업, 금융권, 공기업, 협회, 병원, 대학교 등에서 실무 면접, 임원 면접, 인성 면접, 토론 면접, PT 면접, 등산 및 음주 면접 이런 것도 있어요. 을 보며 그동안 받은 면접비가 노트북 한 대값 정도 됐을 때쯤에는 어느 정도 감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지금의 회사에 붙은 건 행운에 가깝지만 말이죠. 서론이 길었지만 제 사연은 그동안 면접을 보면서 있었던 에피소드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면접. 운 좋게 서류와 필기시험을 통과하고 생애 처음 마주하는 면접 전형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지요. 처음이라 그랬는지 당시에는 긴장을 많이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역시 면접은 자신감이지 하는 마음으로 대략적인 자기소개 정도만을 준비하고 면접에 임했습니다. 막상 면접을 경험해보니 생각보다 가식적인 문답에 새삼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건 남들의 문답인가봐요. 면접관. A씨는 이메일 주소가 특이하네요. A씨. 네. 저는 이메일 주소도. 네. 저는 이메일 주소도 하나의 자기 PR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와우. 진짜 이런 대화를 한다고요? 그런데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들어본 어떤 문장인 것 같긴 한데요. 이런 거 좀 유행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대답하라라는 어떤. 그러니까 저는 답변도 이상하지만 이 질문은 하면 안 되는 질문 같아요. 굳이 뭐 멀쩡한 답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튼 면접관. B씨는 취미가 발 마사지라고요? B씨. 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배웠었는데 제가 입사해서 면접관님들도 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을 건 또 뭐예요? 내가 이런 걸 이해해 줄 수 있는 건 그나마 많은 사람들의 습성을 보았을 때 손톱발톱 발라주는 것 정도. 그건 해주고 싶다는 거 내가 이해한다. 이제 난 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원한다는 걸 아니까. 발 마사지는. 아이그. 속으로 웃기고 들었다고 생각하던 중 질문의 화살이 저에게 날아왔습니다. 면접관. OO씨는 왜 아르바이트를 했었던 H기업에는 도전하지 않았나요? 저. 아, 거기는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요. 이게 지금 첫 면접인 거죠 아까 UMC님의 말에 따르면 그럼 여기는 시험이 쉬워서 온 건가 이렇게 안 물어본다는 뜻이죠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간다는 뜻인 거죠 체크 이 정도 제가 면접관이에요 ABC가 있어요 이메일 주소도 하나의 자기 피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사람 발 마사지를 면접관에게 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거긴 시험이 어려웠다고 말한 사람 누굴 뽑죠? 지옥이죠 뽑긴 누굴 뽑아 그 기업은 제가 아는 한 가장 어려운 필기시험 난이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면접관 끈기와 도전정신을 자신의 강점이라고 했는데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아 이 아는 아가 아니라 아 무릎을 치며 이래서 다들 면접관 면접관 하는구나 이러면서 압박 잘하시네요 평가하고 제가 우물쭈물을 하고 있던 사이 원래 질문을 했던 면접관에 옆에 있던 분이 작은 소리로 그만두고 그만두어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당황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솔직한 답변말이 늘어났던 것 같네요 정확한 파악이신 게 지나치게 당황하면 필요 이상으로 솔직해집니다 네 다만 같이 면접과 가만히 앉아있다 말고 코 탁지 코 탁지 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너무 긴장하면 그래요 다만 같이 면접을 본 사람들끼리 내려오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른 지원자가 했던 말은 기억이 납니다 다른 지원자 땡땡씨는 참 재밌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몹쓸 사람이죠 지금 승리의 기쁨으로 확인생활을 한 거죠 제가 자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듣겠어요 면접관 경험 근데 개인적인 거니까 거의 말할 수 없는데 이런 건 말할 수 있어요 밖에서 지원자들끼리 하는 대화를 제가 잠시 숨을 돌리러 나갔다가 듣는데 노골적으로 다른 지원자들을 견제하는 게 뻔히 보이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가끔가다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죠 네 와 식겁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회사 들어오면 정체하겠네 그게 너무 무서웠던 기억이 나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땡땡씨는 참 재밌는 사람인 것 같네요 반에서 하는 말은 아니거든요 네 정말 재밌어서 하는 말은 아니죠 네 당시에는 뭣도 모르고 멋쩍게 웃으며 헤어졌지만 시간이 좀 지난 후에야 알게 됐습니다 그 말은 바보구나 내지는 고맙다 라는 의미였다는 것을 두 번째 도전한 곳 한 번 와봤던 곳이라 면접장 분위기도 편안했고 인사 담당자도 나치이고 친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도전한 같은 곳을 두 번 도전했다는 뜻은 아닌데 어쨌든 그렇죠 다른 데를 두 번 도전하셨나 봐요 우연히 한 번 아 면접장이라는 곳의 분위기를 이제 알게 되었다 그렇죠 네 그동안 쌓인 면접 경험치를 바탕으로 오늘은 잘 해내리라 다짐했고 두 번째 도전이기 때문에 저를 좀 더 좋게 보진 않을까 하는 헛된 기대감을 안고 면접장에 들어갔습니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평이한 질문과 답변들이 오갔고 다른 지원자들보다 내가 경쟁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 네 이렇게 펌프를 넣어야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면접관 땡땡씨는 이번이 두 번째 도전이라고 했는데 그때와 지금 달라진 점이 있나요? 어찌 보면 당연한 질문이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 미리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첫 번째 지원했을 때와 지금은 6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딱히 달라진 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안승준 군은 답을 알고 있죠 제 경험상 되게 좋아한다 면접에서 사전에 알려주지 않은 질문을 던지는 것을 하고서 잘 답을 하나 보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건 사기꾼을 뽑는 게 아니라면 그 어떤 경우에도 실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능력이 실무에 도움이 될 만한 무엇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회사들이 왜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면접관을 해보신 분들이 후기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써주지 않은 질문을 던지는가 다음 그때가 달라진 점이 있나요? 첫 번째 지원했을 때와 지금은 6개월밖에 안 지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딱히 달라진 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래 생각할 시간은 없었기에 문득 뇌리에 스치는 말을 그대로 뱉어버렸습니다 저 눈빛 그러면서 이렇게 반짝 이라고 본인은 생각하는 어떤 눈빛을 보냈겠죠 사실 이게 코딱지하고 뭐가 다른 뜻이냐는 거예요 이 아무 말에 로서 코딱지는 왜냐하면 더 건조해졌으니까 적어졌어요 뭐라고 순간적으로 눈에 힘을 주려 했지만 순간적으로 눈에 힘을 주려 했지만 평소에 잘 하지 않던 행동이라 어쩐지 어색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거짓말이란 뜻이죠 일단 심지어 눈빛이라는 대답을 해놨으니 면접관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는데 면접관은 알 수 없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자 웃음을 참고 있죠 네 알 수 없는 표정이라는 것은 이제 사연자분의 어떤 생각이고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표정이죠 뭐지 얘는 근데 뭐지 얘는 이라는 표정이 누구나 다를 뿐인 거죠 역시나 이후의 일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눈빛이 엄청 흔들렸겠죠 왜 이런 일들만 상대적으로 잘 기억이 안 나는 건지 마침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세대별로 어떤 밈을 소비하는 형태가 다르면서 이런 게 그냥 즉각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눈빛 다 이런 게 약간 만화적인 느낌이잖아요 아 그래서 네 그래서 약간 막 토끼 잡혀가는 그 눈빛 알죠 그 밈으로 자주 나오는 네 불안한 눈빛 눈빛 막 이만하게 그 우사기짱이라고 그래서 아 그래요 알아요 그런 게 무의식 속에 계속 남아있는 어떤 세대들에게 당황스러울 때 나오는 것들이 약간 그 이미지가 언어화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어떤 것이 입으로 나온다 이게 진짜로 심층 면접에서는 결국은 뭘 못하는지 알아내는 것보다 뭘 잘하는지 알아내는 게 되게 중요한 역량이기 때문에 면접관에 미리 주지 않은 질문을 할 때도 결국 그 인터뷰위의 삶에 대한 질문을 좀 해야 돼요 뭘 해갖고 뭘 배웠냐 뭐가 좋았냐 이 정도를 하면 되는데 정말 당황할 만한 질문을 하는 걸 즐기더라고요 그냥 그 순간의 가학성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면 이제 눈빛 같은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모두들 눈빛이라고 말하자 마음에 안 드는 회사가 나오면 마치며 그 외에도 모 대학교 교직원 총장 면접에서 이 대학교 캠퍼스는 별로 안 예뻤는데 최근에 많이 좋아졌다고 말했던 일 음주면접 술자리에서 무반주로 싸이의 새를 부르며 흥을 돋구던 지원자를 보며 쓴 웃음과 부러움이 동시에 느껴졌던 일 그렇게 부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옆에 있던 지원자가 무척이나 떨리는 목소리로 저는 주변에서 영업사원을 할 정도로 활발한 성격이라고 어필하던 것을 들으며 동질감을 느꼈던 일 이 자리에 앉은 사람들 중에서 누가 떨어져야 되는지 본인을 빼고 딱 한 명만 이야기해보라는 따위의 질문을 경험했던 일이 생각납니다 무슨 군대식 질문도 아니고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서바이버잖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면접 많아요 진짜 돌이켜보니 벌써 7, 8년 전쯤의 일이네요 요즘은 면접 분위기가 제법 달아졌을 것 같습니다만 면접이라는 관문을 다시 통과해야 한다면 이직이나 재취업도 생각하기 싫어집니다 끝으로 코로나 시대에 취업 준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취준생들을 응원하며 사연을 마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마음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옛날에 한 2000년대 초반쯤에 청와대에서 아예 정부에서 보고서 잘 쓰는 법 이런 매뉴얼을 제작한 적이 있었어요 물론 관공서 직원들 공기관 공기업 이런 데 쓰라고 준 거죠 그렇지만 그걸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운받아간 거예요 고민을 많이 하던 중소기업 이런 데서도 써보려고 저는 국가든 국가의 준화는 다른 어떤 곳이어도 좋으니까 연구기관 이런 데서 표준 면접 기법 같은 걸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이상한 거 하지 말고 물론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음주면접이 필요한 건 알겠는데 네 임용사님까지 소화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성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해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 O D E R A XS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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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SFM